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에 BTS와 함께 참석하면서 첫 공식 일정을 게시합니다. 사라진 롱아일랜드 여성 가비 페티토가 와이오밍의 국립공원에서 결국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홀로 돌아왔던 남자친구 론드리도 약 일주일 전부터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화장실 집기를 훔치고 파손하는 범죄의 놀이 디비어스 릭스가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절도와 기물 파손 행위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되는 학생까지 나왔습니다. 철새 수백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원월드 트레이드센터에 부딪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밤 사이에만 최소 291마리가 죽은 채 주변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백신 의무와 조치에 따라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80%를 달성했으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도 7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에는 유엔 건물이 있죠. 유엔 총회가 마침내 올해는 대면으로 열립니다. 작년에는 전부 다 온라인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죠. 매년 이맘때면 전기 총회가 열리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자리죠. 이날이 되면 뉴욕은 유엔 본부 주변 도로들이 다 클로즈되고 굉장히 또 맨하탄의 교통체증이 급증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9일에 이제 JFK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총 3박 5일간의 이제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왔고요. 김정숙 여사는 뉴욕에서 청소년재단과 함께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JFK 공항에는 주 유엔대사, 주 미국대사, 뉴욕 총영사가 다 이제 나가서 대통령을 맞았고요. 그리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19일 일요일에 이제 도착을 해서는 공식 일정이 없었고 바로 이제 그 호텔, 숙소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이제 20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20일 오전에 SDG 모먼트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개시합니다. 이때 이제 BTS,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해서 연설을 하죠. 그리고 그 BTS 퍼포먼스, 노래하고 이제 이런 퍼포먼스는 영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의 연례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회 세션에서 초청된 유일한 국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 오후에 영국 정상과 슬로베니아 정상과 양자회담이 차례대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월요일에 역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 다음 날 화요일에는 알버트블라 화이자 회장을 접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미백신협약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 2시에는 유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ABC 언론이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0, 20일, 22일까지 그리고 문 대통령은 22일 밤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하와이 방문을 위해서죠. 그리고 23일에는 펀치볼 국립묘지 허나 및 독립유공자 추서식에 참석하고 한미유예상후인수식에 자리한 뒤에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하와이에는 우리 한인들 미국의 한인 역사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거기에 독립군들이 많이 해서 거기서 지원들 활동들을 하고 해서 거기는 한인 최초의 한인들을 기르기 위한 박물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만나서 한인들도 만나고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BTS도 이미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뉴욕에. 그리고 이날 그래서 특별한 또 UN 이 올해는 특별한 UN 총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렸던 거죠. 사라진 롱아일랜드의 여성 가비 페티토 계속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고 미스터리한 사건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결국 19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와이오민 그랜드 틴턴 내셔널 팍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부모들이 실종신고를 한 뒤에 뭐 지지부진했죠. 과연 근데 그 남자 같이 있던 남자친구는 9월 1일에 자신의 타고 갔던 밴을 타고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왔는데 이 여성은 계속해서 실종상태였고 그리고 그러자 이제 FBI까지 나섰어요. 그리고 왜 그 와일드에서 수색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들도 다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와이오민 그랜드 틴턴 내셔널 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원래 플로리다로 돌아왔던 그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번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 여성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 남성 그 론드리라는 사람이죠. 그 남성 집 주변에 정말 시민들이 몰려가서요. 맨날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뭐 빨리 이렇게 어딨냐? 뭐 Where is it? 뭐 패티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FBI가 그 론드리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게 소셜미디어에도 많이 언론인들에도 막 보도가 됐고 막 집을 찾아가서 들어가는 장면이 그 뭐 그냥 단순한 조사를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왔던 소식이 뭐였냐면 론드리가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그니까 지난주 초에 이미 지난주 초에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아들에 대한 뭐 실종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FBI가 찾아갔을 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그 근처에 룰스폴트라는 지역의 근처에 뭐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숲에서 경찰이 이 남성을 찾기 위해서 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실종이 된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일요일 오후에 이 여성이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막 나왔고 저희가 지금 뉴스를 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든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후속 보도는 없지만 이게 아마 이제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또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에 틱톡이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뭐 한번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틱톡에서 그 우유상자 챌린지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피라미드로 그래서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또 어떤 챌린지가 있냐면 이게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뭐 학교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를 가서 이런 또 새로운 챌린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범죄예요. 화장실, 학교에 화장실 뭐 집기를 훔치는 거 그리고 파손하는 거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범죄놀이 이게 Divious Leak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비뚤어진 절도 이런 거래요. 이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초 아이들의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 초부터 시작된 범죄놀이인데 이게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난 9월 1일에 한 틱톡 사용자가 개시한 동영상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일회용 마스크 한 상자를 학교 가방에 넣어서 훔쳐 나온 뒤에 이를 자랑하는 동영상 이걸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이제 방영 물품들을 빛에 뒀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훔쳐서 자기 가방에 넣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찍은 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23만 9천 번이나 조회가 됐대요. 뷰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제 뭐 그 뒤에 학교에서 비치된 세라타이저 손소독제를 훔쳤다. 이런 동영상도 올라오고 이 손소독제 훔쳤다는 영상은 더 많습니다. 720만 회가 될 정도로 지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삼아 뭔가를 훔치는 그런 장면들 몰래몰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스코 카운티 교육구에서 10개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화장실 집기 도난 사고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타코마 파크 중학교에서는 화장실이 심지어 완전히 부서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외에도 뉴욕, 사우스 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엘라벤마, 콜로라도, 유타,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각 주에서 학생들이 뭔가를 훔쳐서 나오는 장면을 찍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세면대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다 부수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죠. 지금 뭐 손세적제뿐만 아니라 분사기, 화장지, 홀더, 거울까지 막 떼서 갖고 나오고 화장실 칸막이, 천장 타일 뭐 이런 것까지 훔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이게 화장실을 벗어나서 선생님들 책상 아니면 화재 경보기, 철제 난간, 소화기, 과학실험실 현미경, 주차표지판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각종 집기들을 지금 훔쳐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기물 파손 같은 거는 범죄사건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나 칸막이 세면대를 부수거나 거울을 깨트린 학생들이 등장했고 변기를 일부러 막아서 물바다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 측은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금 금지했고 정학, 퇴학, 형사고발, 배상명령 뭐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측에서는 각종 처벌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절도하고 기물 파손 행위로 경찰에 체포된 학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틱톡이 이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을 전부 다 지금 삭제하고 시청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멈춰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해시태그를 그런데 뭐 해시태그를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해시태그이 지금 디비어스리익스라는 해시태그로 닿았지만 이걸 바꾸고 똑같은 행동을 한들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시태그를 바꾼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트위터까지도 옮겨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뭔가 팬데믹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눌려 있었던 그런 것들을 분출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잘못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춘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틱톡에서 그리고 SNS 상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뉴욕에는 그라운드 지로라는 곳이 있죠. 세계 무역센터가 20년 전에 다 테러로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그라운드 지로라는 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거기도 세계 무역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원월드라는 말이 앞에 붙었죠. 그리고 뉴욕에서 지금 가장 높은 세계선 얼만큼 높은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됐고 상징적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이 이게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인데 이 철새 수백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혀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해마다 이게 있는 일이긴 한데 올해는 조금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게 사체들이 길거리에 아주 무덤처럼 그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그 사진을 보면 그 죽은 도로에 떨어진 새들을 갖다 일렬로 쫙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밤에도 빌딩에서 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밤에도 불을 켠단 말이에요. 그런 새어 나온 불빛 그리고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 때문에 이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그냥 건물에 충돌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밤에만 291마리가 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혀서 주변 도로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류보호단체인 뉴욕시 오듀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지금 부딪혀서 죽는 새들은 주로 울새, 딱새, 휘파람새들로 알려진 그런 새들입니다. 보통은 한 계절에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충돌하는 수준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류보호센터에서는 건물의 조명을 제발 꺼달라 이거죠. 미국은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밤에 불을 안 꺼요. 다른 매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트나 이런데도 물론 환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은 켜놓고 가요. 일반 매장들도 밤에, 밤에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전기가, 전기세가 너무 싸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밤에 불들을 잘 안 꺼요. 그냥 켜놓은 상태인데 이런 거대한 빌딩들이 그대로 조명을 켜놓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발 건물의 조명을 좀 끄고 그리고 유리창으로 빛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거나 뭐라도 좀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발견된 것만 이 정도 수준이지 뭐 그냥 뭐 청소차에 그냥 쓸려갔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새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정말 수백 마리의 새들이 죽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여기에만 문제가 아니죠. 한국도 왜 아파트 주변에 도로의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벽, 방어벽 이런 것들이 채 많이 부딪혀서 죽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빌딩도. 근데 너무 요즘에 빌딩들을 보면 진짜 겉에가 다 유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낮에는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진짜 새들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 공원의 유리 난간에다가 흰색으로 물방울 무늬를 그려넣어서 철새가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입장은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입주사에 야간 조명을 소등해주고 그리고 블라인드 설치 같은 걸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밤에 불빛이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번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새들이 또 이렇게 여러가지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또 이런 자연이 파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이런 건물?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이런 자연의 동물들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욕시의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뉴욕시의 백신 접종이요. 드블라주 시장이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잖아요. 각 업소들 반드시 접종 증명서 검사 한 사람들만 손님 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다 해라. 그 다음에 뉴욕시 공무원 반드시 해야 되죠. 뉴욕시 교사들 반드시 해야 되죠. 이런 강력한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뉴욕시의 백신 접종률이 무려 80%를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동안 주춤했다 뭐 이러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8세 이상 성인 대상이고요. 성인 접종률이 지금 8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7세 학생들도 얼마나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70%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빠르죠. 학교가 시작됐기도 했고 지금 학교가 시작되면서 뉴욕시의 공립학교가 한 700개 되거든요. 700개 모든 학교에 백신 버스가 다 가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 여기서 백신 접종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거의 7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지금 집단 면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초기, 팬데믹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70% 정도만 돼도 집단 면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건 더 이상 감염자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함께 그냥 독감처럼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라는 게 그게 70%였어요. 그래서 원래 독립기념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70%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70%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집단 면역이 되려면 이 70%라는 목표치를 더 올리든가 그래도 얼만큼 올려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아예 집단 면역은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도 뭐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그러니 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 정도 접종률이 뉴욕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다 일상으로 돌아가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델타 변이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의 집단 면역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드블라주 시장도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거다. 지금 뭐 단정적으로 본인도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어쨌든 집단 면역이건 모공간에 백신 접종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 접종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비즈니어 업셋들이 동참한 거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뉴욕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더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7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27일을 기해서 의료 종사자들도 다 백신 접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출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백신 접종을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2세 미만 아동들이죠. 지금 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지금 당장 굉장히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뭐 이르면 초겨울, 11월, 12월 이때쯤 나오겠다고는 하는데 빨리 나와야 이 학생들의 접종률도 올라가야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주는 뭐 뉴욕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미 뭐 80%는 넘은 지는 한참입니다. 지금 18세 이상 성인 대비 82.2%예요. 뉴욕주는 더 높죠. 그리고 완전 접종률 같은 경우는 73.7%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구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69.6%예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 뉴욕시는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감염률도 줄어들고 있고 감염률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는 이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예전에 올랐던 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곧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뉴욕주, 뉴욕시, 뉴저지 이런데 빼고는 아시죠? 지금 공화당 주도를 중심으로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갈 병원,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이런 실정이라는 거. 살 길은 방법은 백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뉴욕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으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데이 미니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